이럴 때 우리 엄마들이 쟁여놓고 쓰는 SOS 아이템이 바로 아토팜인데 보세요. 완전 대용량 큼지막한 용기 안에 100ml 대용량으로 챙겨드릴 거고요. 안쪽에 제형을 보시면 제형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흘러내지 않는 젤타입의 제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는 이번에 하와이 놀러가서 애가 자외선 많이 쬐을 때 요걸 그냥 이렇게 두툼하게 올려줬어요. 이 정도로 두툼하게 올려주니까 되게 시원하게 팩처럼 이렇게 썼거든요. 요 상태에서 그냥 롤링만 해주면 싹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아쿠아타이드라는 우리 성분 망남에서 금메달 수상한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 지켜주는 세라마이드도 그대로 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좋은 보습 성분을 넣어주면서 장벽을 채워줍니다. 여기에 11가지 무청과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여름철에 피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시기에 정말 둔한 제품으로 잘 관리해줄 수 있는 거고요. 끈적인 비교도 한번 해보세요. 끈끈한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 너무 잘 쓰실 거예요. 시원하면 섭수가 싹싹 돼요. 그래서 정말 어른인 저도 요즘에 쓰고 있는 게 이 핑크크림. 왜냐하면 아이들 얼굴이 더워서 멀게 지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태열이라고 아시죠? 몸에 열이 많을 때예요. 거기다 햇빛까지도 뜨거우니까 이런 자극받은 피부, 자극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쇼컨하게 쿨링감으로 진정을 시켜드리고요. 보습에, 각질 개선에 피부 안쪽까지 촉촉하게 채워드리니까 피부 수분 손실량 개선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 이래서 여름에는 아토팜 핑크크림. 특히 우리 쌍둥이들 나오잖아요. 쌍둥이들은 쟁여놓고 쓰셔야 되니까 오늘같이 많이 주는 날 아세요. 그렇죠. 진짜 아이들 언제부터 써도 되나요? 저는 아토팜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썼어요. 태어난 지 이틀, 삼일 됐을 때. 맞아요. 그때부터 써도 괜찮아요. 신생아 분들도 괜찮고. 그 딸내미가 지금 커서 여섯 살이 됐습니다. 벌써. 제 딸내미 지금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이걸로 씻겨요. 탑토토워시인데요. 신생아들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여섯 살이니까 머리가 풍성하거든요. 그냥 바디워시를 쓰시면 되는데 나갔다 들어와서 이걸로 씻겨주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혹은 외출했을 때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일명 냉장고 스틱이에요. 저희 딸내미가 발바닥에 열이 되게 많아서 열대가 되니까 이 더운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발바닥에 제가 슬슬슬 발라줬거든요. 잠이 솔솔솔솔 온다고.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외출 나가서도 엄마 너무 더워할 때 이것만 싹 발라주면 그냥 끝. 이건 그야말로 여름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시원해서 저희 아들들 발라줬더니 엄마 파스야? 이렇게 물어보셔도.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아토파민 고객님 아시죠? 성분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시원한데 이 안에 알코올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꼭 들어간 것 마냥 그렇게 바르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최다로. 오늘 크림도 최다로. 제가 든 것도 최다. 우리 서준이 서우 엄마가 든 것도 최다입니다. 이 핑크 크림 아쿠아 젤 크림이요. 세 통으로 시작돼도 너무나 인기 많았는데 100ml 대용량이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오시면 세 통이 아니라 무려 네 통. 네 통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 너무나 인기 많은 이 냉장고 스틱까지도 오늘 최다로 맞춰드릴 거예요. 최다입니다. 냉장고 스틱은 없던 방송이 더 많았어요. 고객님. 최다도 저희가 조금 더 드리면서 최다가 아니라 더블 더블 거기에 추첨까지 1분당 3명 꼴이에요. 무려 3개를 받으실 수 있는 찬스고 사실 최다 최다면 이런 건 우리가 꿈꾸면 안 됐어요. 정말 드립니다. 그것도 2만 4천 원짜리 대용량으로 탑트 투어 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300ml 대용량이니까 여름에 많이 씻기잖아요. 넉넉하게 써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저희 딸내미가 얘를 너무 좋아해요. 콩순이 컬렉션으로 트래블 키트를 챙겨드리는데 수딩젤, 워시, 로션, 크림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주머니까지 챙겨 넣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도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갔다 올 때 이거 하나 딱 들고 갔거든요. 괜찮다. 너무너무 좋아요. 무료 체험으로 이건 다 써보실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역대 본품 최다의 무료 체험까지 콩순이 에디션으로 드리는 날 초특가 7만 1,000원대로 공개하는 이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선점하세요. 주문하신 시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